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한 분은 역시 건설업 환기대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분야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으면서 아세아 시멘트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런데 유연탄 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도 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아세아 시멘트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얼굴을 볼 수 있군요. 어제 지각을 하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특파원. 특파원으로 전화 연결을 하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찾으셨는데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 주실지. 그러면 아세아 시멘트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세아 시멘트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올라갈까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반 소장님이 먼저 좀 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시아 시멘트 자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추세나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슈가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멈춰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박이부터 불거진 그 수급 불균형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시멘트에 관련된 단가를 좀 올린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적인 부분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유연탄 가격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사실 러시아랑 이런 부분들이 뭐가 관련이 있냐 한다면 국내 유연탄 관련된 부에서 수입량의 70%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역시나 효과는 있다. 하지만 기존에 2월에 시멘트 관련된 가격 인상에 대한 예시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한 유연탄 값이 지금 현재 급등은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미리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러나 이 아시아 시멘트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거래가 잠시 정지가 됩니다. 주식 분할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멈춘다라는 의견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멈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저는 잠깐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취의를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소장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인데 주식 거래 정지 4월 1일부터 정지되니까 그 전에 뭔가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할 테니까 고래에서 좀 멈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김희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거래가 멈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유연탄 가격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생산국이 러시아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탄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모자라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성수기인데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관점과 함께 나오는 변화. 즉 보통 유연탄이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톤 만들려면 1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래도 부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을 올려야겠는데 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여러 가지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도 나오고 하는 관점이라고는 보여지는데 하지만 아세아 시멘트는 조금 다르게 유연탄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석회석 같은 경우도 향후에 한 140년 동안 걱정 없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채광을 할 수 있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쪽에서 원자재 조달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업체들보다 크게 압박은 안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강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물론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다 이런 쪽을 하겠지만 이 친환경 바이오 황토 시멘트 좋은 거 다 있네요. 이런 쪽과 함께 고강도 내와 콘크리트 관련된 쪽도 지금 개발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특수 시멘트 관련된 쪽의 라인업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몰탈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타일할 때 보게 되면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정시키는 거. 네. 그런 흰색 쪽을 몰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시멘트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요. 그런 쪽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다입니다. 제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 시멘트라고 해서 금고용이라든가 즉 금고 같은 데는 시멘트가 쉽게 뚫리면 안 되겠죠. 더 강한 시멘트겠죠. 그렇죠. 그런 쪽이나 속경성 빨리 마르는 쪽, 저발열 관련된 쪽 이런 쪽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수한 시멘트 쪽에서도 성과를 보인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매출이 8,900억, 한 13% 정도 늘었고요. 영업익도 70% 늘어서 1,280억 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실적 동향들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시총이 6,500억은 싸다. 그래서 아마 주식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재개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재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모팡이나 실적도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잠시 거래가 정지가 되지만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또 분할하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로 좀 모아지네요. 그런데 반종민 소장님은 거래 정지 전까지는 약간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